진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참된 인간으로의 복귀를 얘기합니다.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심화될수록 세속화의 중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잃어버려요. 사랑하라 준 율법을 우리는 시퍼런 칼을 만들어서 서로 상대를 찌르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핥히는데 그 율법이라는 말씀을 잘못 오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 많이 등장하는 현상들입니까? 종교가 심화될수록 우리는 탈인간화 작업을 해들어가요. 인간이 아닌 게 고룩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참된 경건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된 경건은 탈인간화 작업을 한다니까요. 갑자기 눈빛이 형광빛이 나고 목소리가 변해지고 고룩거리도 달라져요. 그래야 이게 무슨 경건인 줄 착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참된 인간이 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